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추라이 이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라이 동사할 때는 그냥 나오다는 뜻이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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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 하지만 방향부어 할 때는 나오다 뿐만 아니라 알게 됐다는 뜻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예를 들어 치추라이 먹고 알다 칸추라이 먹고 알다 티가 났다 샹추라이 생각났다 쑤추라이 쑤추라이 말이 나오다 말을 하다 쑤추라이 단어는 허 쑤추라 쑤추라이 쑤추라이 여기 부는 할 수 없다 라고 통용해요 예를 들어 쑤추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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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어를 많이 배우지만 여정히 말을 나오지 않는다 긴장했다는 티가 조효 안 났다 쑤추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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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